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건 개미왕국에게 구더기통 한통을 주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우리가 관찰해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청소부에요 곤충 그리고 사탕 같은거 과자 우리가 떨어뜨려 놓으면 개미들이 엄청 주워가는데 과연 이 구더기 한통을 다 넣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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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